세상 삶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은 흐르고 또 흐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해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두고 영속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세월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정말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또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 옳지 않은 일이 영원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이 이제 날로 악해지고 거짓과 윗은 이렇게 창글하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도리는 가능한 오른쪽에 선한 쪽에 그리고 올고든 쪽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든 사업이든 정치 경력이든 간에 그곳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는 37세인가 38세가 되는 1985년생이니까 37세입니까 38세입니까 이준석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징계위원장을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거에 이제 이성철 씨의 따님 되는 이양희 씨가 국민의힘의 그런 사무처의 공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구심을 가졌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윤리위원회 개최가 늦어지는 걸 보면서 저 양반들이 무슨 작당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바로 표면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양희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 사무처의 일부 관계자들은 윤리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란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도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수수와 성상납을 했다는 그런 성상납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2013년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이준석 나이가 28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 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28세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것은 명시적인 묵시전 간에 그런 금품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는다는 것은 젊은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의혹 사건입니다 그 시비를 가리는 것은 간단하죠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선거 점검을 축적돼 있습니다 그 진위와 시비를 가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실과 진실은 그냥 간단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계속해서 끌고 뭉개고 언폐하고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그와 같은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받아야 될 그런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준석 징계 국민의힘의 이왕이 윤리위원장 입장문을 발표하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에 불구하고 이왕이 윤리위원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안의 내력이라는 것이 있고 하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준석 측에서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윤리위원회가 흘러가는 것 같아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28시에 일어났든 29시에 일어났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안 자체가 건품을 수수하고 성상남을 받았느냐 하면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가 지금까지 보도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파악한 바로는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준석 측에서 7억 각서를 써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것을 뭉개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가세연의 강용석 대표가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다면 그것은 공인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나 또 강용석 대표를 향해 가지고 소를 제기해도 여러 번 제기했어야 되는 사안이죠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죄를 은폐하거나 감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냉혹한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법적인 일에 간녀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와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 떠오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제이와이님이 싹수가 노란 겁니다 28살에 누가 상납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28세면 좀 순수할 때지 않습니까 열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계가 그렇고 그런 세계라 하더라도 28살짜리 뭡니까 그런 정치계에 갓 입문한 친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김성진 그런 사업가가 만나는 그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렇게 일련의 그런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런 것이죠 창아침님처럼 젊은 사람이 참 정치를 더럽게 배웠네요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금품을 받고 성상남을 받고 그건 20대 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그 나이 때 보통 젊은이들은 직장 잡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김제이와이님의 말씀이신데 일단 사건 전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제이와의 말씀이신데